ttttttttttt 저희 회사에서 팬벤이의 매주와 저희 회사에서 친구들과 함께 방송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우리 팀사님을 위해 한 마리씩 부탁드립니다. 이 자막은 토론을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첫번째는 이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말 대단한 것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 주변은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여기 전산에 산업원 처음으로 왔는데 처음 와서 느끼는게 팬분들을 응원하는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나올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감사한 자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이 직접 질문을 할 때 질문과 관광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수지야 지금요. 그러면 어? 오 오오오 예 의학하게 되셨어요. 척수지야 지금요. 아 오늘 본인이 구출했을 때 변형 participated 잘 됐던데 어 구출 어떤 분인지 조금 달라졌는지에 대해 질문이 왔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네, 등판 장착을 통과를 하면서 오늘 하면서 투푸를 명예습을 하면서 그런 명예습이 오늘의 좋은 결과를 이루어져서 통과합니다. 네, 조금씩 준비하고 있었다. 네, 기다려, 기다려.